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인상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윤석열의 언어에는 일상이라는 게 없어요 다 어디서 가져온 거지 일상을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처음부터까지 다 본인의 일상으로부터 체험한 것이 정책이 되거나 언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시장 통해서 팔다가 남은 과일들 버리면 주워서 먹었대잖아요 그게 지자체가 아이들한테 과일 제공해 준 정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또는 이재명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3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왜 인상적이냐면 신용불량 직전의 사람들 그래서 은행에서 300만 원도 못 빌리는 사람들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대부 업체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비세 사이클이 들어가거든 이자율 때문에 그런데 3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대출해 주면 제대로 갚겠냐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 안 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재명은 은행한테 그 사람들한테 300만 원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줘라 아니 다 떼먹고 도망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해요 금융권에서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300만 원 떼먹고 신용불량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다 그렇죠 금융기관은 그 사람들을 불량한 사회인으로 보는 거예요 버리는 거거든 그냥 시스템 바깥으로 그런데 이재명은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신념이죠 사연이 있을 뿐이지 형편이 있을 뿐이지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 고리를 끊을 기회를 주면 사람들은 그 돈을 갚는다 실제 정책으로 옮겼어 돈을 다 갚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도지사 시장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은행에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결정을 할 권력 그게 지자체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됐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자기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구로서 권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윤석열한테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완전 둥둥 떠다니는 단어만 나오거든요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그때 생각하겠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지 그냥 대통령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가 일을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일상이 존재해요 그 일상이 구체적인 정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말씀하신 치룡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배워서 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깨우쳐서 기준을 세울 능력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정세 속에서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스스로 배워서 깨울칠 능력 일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보는데 그걸 가졌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전국하고 싶은데 제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 지배계층이면서 학자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였냐면요 무능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도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빚을 못 갚아?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든 심성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아주 짓눌러 있어요 보지 않게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그걸 쭉 극복해온 사람들이 체화된 세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부잣집 아들 해가지고 그거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본 이재명을 사회적 약자가 나쁜 사람인 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재명한테는 뭐가 없냐면 비주류 특유의 증오가 없어요 그렇지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빨대삼아 트럼프가 직권한 건데 비주유가 흔히 닿기 쉬운 증오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가 성공한 자의 자뻑이 없어요 그렇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윤석열은 눈썹 위에 자뻑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서면 갖게 되는 거만이 없어요 대신에 덜 배우고 평편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엄이 있어서 300만 원 이렇게 빌려주면 갚는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내가 지재차장으로서 지급 보증해 줄게 이 지급 보증해 주는 정치적 행위가 이 사람들의 존엄을 살린 거거든요 우리 어준 씨는 이재명 씨 많이 만나봤잖아요 대화 돼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해봤죠 또는 그 전에 많은 지도자들 대화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도 해봤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뭐냐 주고받는 대화가 안 돼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교수님들하고 여러분 대화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대화한 사람이 없어 일단 그런데 무슨 말이냐 어준 씨하고 나하고 이렇게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안 돼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준 씨가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잘하는 이유는 중간중간 잘 끊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저는 그걸 소통 능력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재능증이 특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지하철에서 이재명 씨 다니고 봤죠 이제 지하철에서 일반 시민들과 대화하는 거 봤죠 어느 계층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하고 대화가 짧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것도 보기 드문고 이 300만 원짜리를 대통령이 되면 천만 원 왜냐하면 자기가 직업 부종 해줄 수 있는 액수가 커지니까 그 도구로 대통령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바탕에는 그 사람의 존엄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불쌍해서 좀 도와줘야지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평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티 정치인이 되면 끊임없이 서민들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노동자를 얘기하고 하잖아요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화 시키는 거지 너희들을 내가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라고 생각해 그 신분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권력은 그 자리일 뿐이지 실제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거든요 권력이 위임되었고 그 권력으로 나와 같은 평민들을 위해 쓸 여러 가지 기회가 있네 아이 좋아 뭐 이런 거거든요 만나보면서 느낀 거죠 제가 이 양반의 첫 부상부터 그때부터 쭉 인터뷰해 왔는데 그런 게 놀라워요 자신을 주인공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 굉장히 차이점 그리고 일상으로부터 채득한 경험을 토대로 자기 정책을 세우고 자기 스탠다드로 세우는 거하고 끝에 가서 왕자 얘기 물어봐 이런 거하고는 극과 극이에요 사람도 극과 극이고 삶도 극과 극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저는 개인 이재명은 잘 모르겠잖아요 나도 개인으로 사귀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고분을 하고 싶어요 징호냐 존엄이냐 징호의 시대로 가면 일본의 길을 뒤돌아가는 것이다 존엄의 시대로 가면 세계를 주소자로서 주권자로서 이끌어가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잘하자 우리가 노력 좀 하자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간단한 것 같아요 누가 자기 편을 더 많이 데리고 가느냐 이 차이 아니에요 결국은 한 사람이 100명을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선거에 주인이 내리냐 여기 달린 거거든요 저놈의 밭을 달려 자 철학시간 계속 듣고 싶으면 잘해라 자체로서 주권자 자체로서 주권자 자체로서 주권자